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고속주행에서도 스마트 에코모드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트당 연비는 18.5킬로가 나옵니다 총주행거리는 9388킬로를 이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전 통영강 고속토로이며 통영에서 대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 구간은 한 50킬로 정도 되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구간은 13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는 95에서 100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리트당 연비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코모드가 가능한지를 오늘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에코모드가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오른쪽 계기판 밑에 녹색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 모드 중에 스마트 에코모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마트 에코모드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아이가 작동시키는 겁니다 스마트 에코모드가 조건이 갖춰졌다 그러면은 저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리트당 보여주고 있는 연비는 19.3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0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시속은 95에서 100킬로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킬로 입니다 이 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오늘 테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연비는 리트당 19.5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100킬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4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은 초월선입니다 그래서 주행선 2차선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스마트 에코모드가 노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AI가 조정을 합니다 현재 리트당 연비가 19.7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속도는 거의 100킬로 정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98에서 100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리트당 19.8에서 다시 19.6, 19.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1킬로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리트당 연비는 현재 19.4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트당 연비 또한 떨어졌습니다 19.3킬로 되겠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고 연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트당 연비가 19.1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는 95킬로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리트당 연비 더 떨어져서 18.9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노멜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연비 또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8.8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현재 9393킬로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스마트 에코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연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연비가 리트당 18.9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0까지 찍었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3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스마트 에코 모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비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리트당 19.0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93킬로 정도 달리고 있고 리트당 연비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스마트 에코 모드에서 스마트 노멜 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모드에서의 운전모드는 AI가 결정을 합니다 스마트 에코, 스마트 노멜, 스마트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4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가능하면은 주행선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노멜에서 다시 스마트 에코 모드로 운전모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5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코 모드에서 다시 스마트 노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리트당 연비가 19.0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스마트 에코 모드로 변경되었으며 리트당 연비가 19.2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리트당 연비가 19.3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5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트당 연비가 19.5킬로를 찍었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5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총주행거리가 9396킬로를 찍었습니다 이 차량의 리트당 연비가 19.6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19.7킬로를 보였습니다 리트당 연비입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속도는 90킬로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운전모드는 스마트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리트당 연비가 19.7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6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도 거의 100킬로 정도 나고 있고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9397킬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리트당 연비 또한 19.8킬로를 찍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다시 19.9킬로까지 찍었습니다 리트당 연비입니다 운전모드는 스마트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으며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고 AI가 관여합니다 드디어 리트당 연비가 20.0킬로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도얼류 투싼 1.2 터보 가솔린 4WD에 고속에서의 스마트 에코 모드가 가능한지를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 중에서 통영에서 대전 방향으로 50킬로 정도 테스트를 하였으며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95에서 100킬로 정도 달렸습니다 오늘 보여준 테스트 구간의 리트당 연비는 최저 18.5 에서 많게는 20.0킬로 까지 찍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